지난 2월 초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발표한 이후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이후 3년 만에 재현되는 양상인데요. 오늘은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모시고 이 사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신현영입니다. 의사 출신으로 지난 임기, 21대 임기 시작하시고 바로 총파업이 있었는데 이제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또 한 번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생각도 많으시고 요새 아주 바쁘실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기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요. 그동안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 시점이 총선을 2개월 앞둔 시점에서 발표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우선 좀 여쭙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의료계가 언제 정부가 증원 확대를 발표할까? 하면서 계속 계속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보니까 이제야 올 것이 왔다 하면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 타이밍이 바로 우리 구정연휴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2월 6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예상치보다도 상당히 파격적인 숫자였어요. 2천 명.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2천 명이라고 발표했을 때 와 생각보다 세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그 시대에는 정치적인 현안들이 많았었죠. 쌍특검에 대한 부분, 이태원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제가 가장 정치에서는 주요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정치인들이 고민하거든요. 이번 구정밥상에 어떤 소재가 나눠져야 우리 당이 유리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고민을 하다 보니 아마 정부 여당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파격적으로 해서 이것을 김건희 디올백으로 덮어버리는 방식으로의 아마 증원 확대를 발표한 게 아니냐 상당히 의심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휴가 끝나고 나서는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그 결과를 톡톡히 봤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도가 필요한 정책일 수는 있으나 아주 불순하다. 그리고 방법론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주제는 정부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반발은 있겠지만 결국에는 남는 장사라고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있겠군요. 네. 아주 지금 나쁜 정치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는데요. 지금 하루하루 기사를 보십시오. 우리 환자분들 병원에서 진료를 제대로 못 받아서 수술을 놓치고 입원을 못하고 심지어는 사망하는 사례까지 발생한다라는 보도들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 그리고 정부가 오히려 이런 의사정원 학대의 정체적 이슈를 갖고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매일매일 브리핑을 하면서 오히려 겁박하고 압박하는 방식으로 강압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정말 저의 마음으로서는 윤석열 정부 너무 과도하게 밀어붙인다라는 우려가 있고요. 결국에는 국민 건강의 입장에서 이 사태를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 재조정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논의의 그런 테이블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생각을 좀 정리해드리면 총선 앞둔 시점 그러니까 어떤 본질적인 논의보다는 이 사안에 대한 논의보다는 정치적 이유로 발표된 것이 아닌가라고 진단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2,000명이라는 숫자에 좀 집중하고 싶은데 제가 3년 전 여름 총파업할 때요. 그때 현장에서 의료계 총파업을 취재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는 300명 그리고 100명에서 400명 늘린다고 했다가 엄청난 반발에 직면했었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400명, 2,000명 이렇게 다섯 배 숫자로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발표했을 때. 일단 이 2,000명의 근거가 혹시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정부가 계속 설명하는 이유는 과거에 연구 추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KDI 그리고 보건사의 연구원 그리고 서울의대 교수님의 연구 과제입니다. 그 결과에서 보면 당연히 의사 정원 필요하다. 앞으로 고갈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 증언 확대에 대한 이견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증언 규모와 방식에 대한 얘기를 연구자들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태로의 의료 시스템을 방치하게 되면 고령화 사회에 상당히 많은 의료 수요가 발생할 것이고 이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늘려야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마련하는 게 지금의 단절적이고 세분화되고 어떻게 보면 의료 과연이 발생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을 방치하지 말고 좀 더 환자 중심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의사 추계를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최근에 그래서 세 분의 연구자들이 인터뷰도 하셨죠. 나의 연구는 2,000명에 대한 근거라기보다는 의료 시스템을 더 제대로 정비하고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된다라는 취지였다는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얘기하는 그 연구 근거들이 2,000명을 확실하게 지지하는 연구들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진단하신 말에 따르면 지난 3년 전에 의대 정원을 더 만들어야 됐다던 근거가 됐던 필수 의료나 지역 의료, 의료의 공공성 문제가 핵심이었는데 그 시스템을 바꾸려는 노력은 상당히 미미하고 적으면서 갑자기 그 구정밥상의 총선 2경을 앞두고 2,000명이라는 숫자에 일단 늘리겠다라고만 그러니까 다른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노력보다는 어떤 상징적으로 어떤 2,000명이라는 숫자에 집중한 발표가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보건의료 정책이 인기 영합주의나 패플리즘으로 가면 안 되는데 국민들께서는 그래서 몇 명 늘려야 되는데 이쪽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오히려 이슈를 여러 가지 다른 정치원에서 덮고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그런 발표는 많이 허술합니다. 왜냐하면 지역 의료, 필수 의료, 공공의료에 대한 키워드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강화가 필요한데 그래야 의사 정원을 같이 하더라도 의사들이 3,000명 나오든 5,000명 나오든 지역으로 가고 필수 의료로 갈 텐데 그 기전이 없이 이렇게 무리하게 확대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닌 오히려 의료의 상업화나 피부 미용 영역에서의 의사만 경쟁력을 치열하게 하는 데 있어서 부작용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더욱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윤석열 정부 벌써 2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뭐 했습니까? 국민들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해결하라고 했는데 제대로 해결 못하고 나서 지금까지 방치하고 끌고 오다가 결국에는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하는 데 임박해서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게 실효성이 있는지 제대로 작동할 건지에 대해서는 매우 의문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많은 의료계 분들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2020년도에 400명 10년간 늘리는 게 더 합리적인 대안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일 때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려는 방안으로 할 걸 그랬으면 이런 대란이 없었을 텐데 하는 후회와 함께 어떻게 보면 그때 우리가 더 절박하게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거센 저항으로 인해서 못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금 사태에서는 또 민주당이 제1당으로서 해야 되는 일들이 앞으로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필수 의료 그리고 지역 의료에 대한 어떻게 그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없이 어떤 이렇다 할 정책을 내놓지 않고 단순히 의대 증원만, 의대 정원 증원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건 이 상황에서 2천 명을 늘려봤자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로 갈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아직 없다. 이 상황에서 증원만 늘려봤자 과거의 문제가 답습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원 확대가 몇 명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에 우리의 시스템이 어떻게 정비되면서 정말 우리가 배출되는 의사들이 제대로 된 의료를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본질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는 건 매우 중요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의료계에서 갈등 요소들이 나타나는 것이 그동안의 보건의료 정책이 의료계에서 너무 허술했다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았던 많은 고질적인 문제들이 이번에 전공의들이 빠져나오고 의대생들이 휴학하고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환자들이 오롯이 그 결과를 감당해야 되는 아주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상황에서 지금 직면에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꼭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의원님의 생각을 좀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3년 전의 의료계 총파업 당시와 지금의 상황을 보면 제가 너무 외부자의 시선으로 봐서 그런지 몰라도 의료계의 반발이 좀 3년 전보다는 약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외부 시선일 수도 있고 분석일 수도 있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무래도 지금의 의료계 반발의 양상과 형태가 2020년과는 좀 다른 게 사실입니다. 그때는 사실 저희가 여당으로서 그 상황을 직면했었고 지금은 야당으로서 직면하고 있는 건데요. 결국에는 2020년도에는 젊은 의사들이 집단 반발을 하면서 농성을 하고 투쟁을 하고 현장을 이탈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의대생도 그렇고 전공의대도 그렇고 사직하거나 아니면 개인 휴직을 하거나 아니면 휴학을 하는 형태로 개인적인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지금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집단적인 움직임은 거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않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면에는 아마 2020년에 이들이 의대생이었던 친구들이 전공의가 됐고 그래서 두 번째 경험하는 이 의료대란의 현장에서 결국에는 인생 독고다이다. 내가 판단해서 내가 내 의사로서의 운명 또는 그 외의 다른 길을 결정하겠다는 생각들 때문에 오롯이 판단은 그냥 본인이 하고 그것을 감당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현상에서 젊은 세대한테 나타나는 개인적인 개인주의의 현상 그리고 아마 MZ세대의 그런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각계 전투의 방향이 지금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3년 전에 학습 효과도 좀 있을 것이고요. 3년 전에 총파업을 겪으면서 뭐가 남았는지를 돌아보기도 했을 테고 그래서 3년 전에는 여의도에서 큰 집회도 있었고 여러 번 집회 취재도 갔었는데 지금은 그런 양상이 아니라 개개인이 휴학을 하든 잠시 의료 행위를 멈추든 하는 개인적인 선택으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실제로도 의사들이 파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 거부함이 상당히 많고요. 결국 결코 성공할 수 없는 방식의 투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나 파업이 국민들한테는 상당히 질타가 되고 오히려 여론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런 방식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경험적으로 채득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생은 내가 내 진로를 결정한다라는 그런 개별적인 성향의 판단에 의해서 지금의 여러 가지 현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더 걱정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반발의 정도라든지 이 정책에 대한 반대가 3년 전보다 수위가 낮아진 것은 아닌데 그 반발을 나타내는 방법이나 양상이 좀 달라졌다는 판단이시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진단하고 분석하시는 거군요. 왜 더 위험할 수 있느냐. 결국에는 지금 인턴들이 현장을 떠나고 그런데 떠나는 이유가 잠시 집단 행동을 위한 게 아니고 본인들이 그냥 사직을 하는 겁니다. 나 그러면 안 해. 그만 들었군요. 그리고 나 그러면 레지던트 지원 안 할 거야. 예를 들어서 흉부외과 지원하려던 친구들 외과 지원하려던 지망자들 다들 현장을 떠나면서 회의감을 느끼면서 오히려 이탈을 하게 되고 그들이 정말 의사로서 평생을 살 것인지 아닐 건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은 사실 얼마 전에 국민대에서 이효리 가수 이효리가 얘기했던 인생 돕고 다이고 너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그리고 그 결정을 꾸준히 밀고 나가라는 어떻게 보면 요즘 세대에서 나타나는 그런 결정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의사의 인턴 레지던트에 끝나고 새로 변하는 시기가 3월입니다. 보통 3월 2일부터 새롭게 취직을 하고 인턴 레지던트를 시작하는데 아마 그때 지원하는 병원에 전공의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안 그래도 병원에서 여러 가지 의사 인력이 부족한 부분들이 3월 달에는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개인 사직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정부가 강제하는데도 그래서 회복을 하는데도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2월보다는 지금은 마무리하는 1년에 본인의 계약을 마무리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3월이 더 심각할 수 있다. 이런 지금 악화되는 것들이 불복듯 뻔한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이 의료계와 정부의 강대강으로 가는 것들을 그리고 그 피해를 국문들을 오롯이 안는 것을 방치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상당한 미화감 그리고 절박함 그리고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지금 전공의 말씀을 해주셔서 추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전공의가 사직을 하고 새롭게 계약하는 전공의가 줄어들 경우에 의료 현장이 상당히 위기에 놓일 것이라고 얘기들 하잖아요. 그럼 전공의가 병원에서 큰 병원, 중상이라고 하는데요. 중상병원에서 전공의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일단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지 네. 진료 과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해야 되는 환자가 입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입원할 때 이분은 수액은 얼마나 주시고요. 혈액검사 어떤 거 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환자를 먼저 만나보고 필요한 검사들을 처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수술하기 전에 수술 전 동의서도 써야 되고요. 수술을 교수님이 하게 되면 옆에서 수술 어시스터도 써야 되고요. 수술이 끝나고 나면 수술 후에 상처 부위나 수술 부위에 부작용이 없는지 매일매일 체크를 하면서 또 같이 주치의 교수님과 소통을 하는 과정을 겪기 때문에 상당히 기본적인 우리 환자들이 입원하고 퇴원할 때까지의 여러 진로 과정에서의 꼼꼼히 챙기고 필요한 오더를 내고 그분들의 또 요청들을 받아서 교수님한테 필요한 처방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 중재자 역할을 하는 역할이면서도 의사로서의 역할이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이들이 사라진다? 그러면 교수님이 환자가 입원하면 처방 다 내야 되고요. 수술 동의서 받아야 되고 수술하고 그러다 보면 아니 수술이 하루에 10건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럼 5건만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실제로 오랜 시간 장기 수술해야 되는 건 하루에 2, 3건 하기도 벅찬데 한 건밖에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겁니다. 이런 공백들을 누가 메꿀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사실은 그래서 전공의가 이탈하면서 병원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이긴 하는데 그동안 병원들이 너무 전공의 인력에 의존해서 병원을 돌리다 보니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시스템적으로도 취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그것이 전문의 체제 또는 교수님 체제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사람이 적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방치했던 그런 의료 시스템의 취약성이 지금 의료 대란에서는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시스템을 바꾸고 너무 전공의한테 의존하는 병원의 일상 어떤 시스템이 굴러가는 것 자체를 전공의한테 너무 맡기고 의존하는 것 자체는 잘못되었지만 지금 당장 이렇게 갈등이 첨예화되면서 전공의가 재계약을 안 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사직하고 나는 계원가로 가든지 아니면 1년 다른 일을 하든지 아예 아예 벗어나서 지금은 미국 의사 국가고시 지원하는 학생들도 많아졌다고 해요. 그만큼 한국의 의료 현장에 대한 뭔가 불편함 이런 것들이 미국 의료를 오히려 더 따라가게 되는 그런 시스템도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의사들이 훌륭한 의사들인데 이들을 오히려 현장에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온다. 결국에는 선한 의도를 했지만 그 결과가 선하지 않다고 했을 때 우리가 과연 그 정부의 정책을 잘했다고 할 수 있느냐 라고 할 때는 저는 국민들이 상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질타하시고 문제의식에 가지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공의한테 너무 많은 부분을 맡기는 것 자체는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이지만 맞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크게 되면 바로 재계약을 안 하는 등의 현장 자체가 비어지게 되는 위기가 오면 당장 너무 큰 수술 받아야 될 분도 못 받게 되고 그래서 병원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되는 상황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의사들이 다 경험을 했어요. 병원에 근무하다가 정부가 필수 의료 유지 명령이라는 걸 내리면 이탈을 못합니다. 그러면 발이 묶이게 되는데요. 아 필수 의료 하다가는 내가 정부가 이렇게 강한 명령을 내리면 나는 직업의 자유가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서 해야 되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아무리 좋은 의료를 구현하려고 했던 꿈많은 의사들이 과연 필수 의료를 지원하게 될까요 아니면 그런 나쁜 경험을 통해서 필수 의료를 지원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책임과 부담이 있어서 더 이상은 못하겠다라고 좌절감을 느낄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또 젊은 의사의 입장에서의 의료를 보는 시각도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어떻게 필수 의료를 체계적으로 유지해서 국민 건강의 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강하게 국가의 역할을 오히려 이런 방식이 아닌 정말 채찍이 아닌 당근을 줄 수 있는 필수 의료의 강화를 국가에 주문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좀 본질적인, 진짜 어렵고 본질적인 문제를 여쭤보려고 하는데 2020년 여름 파업부터 쟁점이 됐던 게 공공의료잖아요. 그래서 공공의대 건립 가지고도 상당한 서랑설례가 있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개개인의 직업 선택권이 있고 어디서 의술을 베풀든 어떤 전공을 선택하든 이거는 개인의 선택인데 의료서비스란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다면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면 어디든 제공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함께 살리는 게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푸는 게 어떻게 보면 역설 같기도 하고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안이 혹시 있으신지 그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꼭 정부 정책이 같이 수반돼야 된다는 거에 매우 공감을 하고요. 실제로 우리가 40개 의과대학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6년간 교육을 받으면서 의사 면허를 땄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을 하고 나중에 의사로서 활동을 할 것이냐 했을 때 그 6년의 교육이 너무 공공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6년 동안 수많은 진료 과목의 술기들을 많이 배우게 돼서 기술자로서의 양성되는 건 충분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래서 지역에 가서 필수 의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커리큘럼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교육을 통해서 의료의 공공성을 만들어가는 의사들을 배출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담론이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대 수립을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안을 이제 더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할 텐데요. 공공의대를 통해서 공공성을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40개의 모든 민간이든 국공립이든 그 의과대의 커리큘럼에서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될 것인지 충분히 아직까지는 어떤 방식이 더 효율적인 그리고 정말 공공성이 강한 의사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검증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를 다 병행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충분히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디베이트를 하고 어느 방식이 좋을지에 대해서 국민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단적으로 보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개발이시죠. 그런 분들이 지금 서울대 의대 교수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공공의대가 설립이 돼서 이런 분들이 오셔서 공공에서의 나의 의사로서의 경험과 역할을 우리 제자들한테 계속 이야기를 해준다면 이 공공의대에서 나오는 의대생들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의사 면허를 받고 지역에 헌신할 수 있을까 아마 교육적으로 우리의 그런 스승님들을 보면서 따라갈 수 있는 좋은 설레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대 교육에서의 그런 공공성 강화를 위한 커리큘럼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을 40개 의과대학에 다 심을 것인지 아니면 공공의대를 통해서 마치 육군사관학교처럼 공공성이 철저하게 무장된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배출할 것인지 우리 사회가 이런 건설적인 토론을 한다 그러면 저는 얼마든지 국민들이 그런 토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부응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기 과제가 아니고 장기 과제이고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가 당연히 형성이 돼야 되고 정부 그리고 의료기에는 당연하고 국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담론의 장이 열려야 되고 그 담론의 장이 열리고 거기서 나온 논의 방향대로 이 방향대로 가려면 얼마 정도의 충원이 필요하고 이 충원된 담론은 어디다 쓰이게 되고 라고 하는 로드맵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윤석열 정부는 그러한 논의 없이 2년 지난 다음에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2천 명이라는 숫자에 집중되게 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갈등만 일으키고 있다. 상당히 무능한 방식으로 지금 사회적 갈등 비용을 아주 크게 초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꼭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우리 환자분들과 국민들의 정말 이 처참한 상황을 누가 자초했는가 저는 의료계와 정부 모두 쌍방과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결해야 될 본질적인 논의들이 많은데 그동안은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선거 앞두고 이런 방식으로 밀어붙이게 하는 것 자체가 보건으로 체계를 오히려 성숙하게 하는 게 아니라 무너뜨리는 방식인 것이죠. 이런 방식은 지향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에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도 의사가 한 명 한 명 배출될 때 정말 10억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한 사람이 배출될 때 이 사람이 공공성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국가에 요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국민들이 의사정원을 확대를 요구하는 염원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문제가 당연히 지금 우리 얘기 나눈 것처럼 쉽지 않은 문제인데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정말 하루하루 지금 언론의 보도를 보면 너무 절박한 상황입니다. 여전히 의료계와 정부가 강대강 대치를 하면서 매일매일 양쪽 다 브리핑을 하는데 그 브리핑하는 내용들이 보면 타협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에 대한 비판과 공방만 하고 있는 게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 정치도 너무 강대강 대치가 되면서 언제 뭔가 정책을 구현할 것이냐에 대한 국민적 답답함이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이는 건데요.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는 둘 다 정부와 의료계의 머리를 맞대고 이 방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한 발씩 물러나서 소통하는 자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정말 몇 가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의료계의 체계 개선을 위해서 꼭 시행돼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의사 수는 부족할 땐 늘려야 되고요. 넘쳐나면 줄여야 됩니다. 그런 근거 체계를 만들 수 있는 전문가 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사 정원 확대가 단순히 정치적인 수단으로서 악용되지 않도록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서 따박따박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늘리자 줄이자 라는 결과가 나와야 그것을 받아서 정부가 실행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단순히 의사뿐만 아니라 우리 한의사 그리고 치과의사 간호사 등등 보건 인력 전반에 대한 체계에 대한 그런 위원회의 거버넌스가 필요하고요. 저는 보건 인력지원법을 발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꼭 이번에 제도로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 그리고 국민들께서 의사만 많이 나오면 뭐하냐 그 의사가 필수 의료랑 지역으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너네들이 대책을 마련해라 했을 때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실효성이 의문이고 너무 효과가 미약할 것 같아서 좀 더 강력하게 파격적으로 필수 의료를 살리겠다라는 정부의 의지를 먼저 보여주시고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을 할 때 그래 그래서 5천 명 늘리든 그 이상을 늘리든 그럼 오케이 라고 국민들께서 동조해 주실 거라고 저는 보고요. 특히나 의대 교육이 양질의 교육으로 변화해야 한 명 한 명 의사가 나오더라도 좋은 의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의대, 부실의대, 부실의사 양성하지 않도록 강력한 인증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의대 다 만들고 의사 배출했더니 알고 봤더니 부실의사네? 이런 예전에 선한대 의대의 뼈아픈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 보건의료체제가 고령사회를 맞아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데요. 지금같이 의사가 왔을 때 처방 하나 환자분이 오셨을 때 검사 하나 했을 때 돈 벌고 처방하면 돈 벌고 이런 방식으로 하니까 검사를 많이 하게 되고 처방도 살라미 진료라고 해서 자주 오게 해서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의 그런 수가가 아니라 정말 환자가 오셨을 때 이 환자의 당뇨병, 고혈압, 지표가 좋아지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인센티브 제조로서의 건강보험의 지불수단의 개편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그리고 환자 중심의 의료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큰 목소리 냄시면서 지금과 같은 의료 시스템으로는 환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인 의사 중심이다. 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라. 그러면서 의사정언도 같이 논의하면서 구현해라 라고 주문을 해주신다면 아마 저는 지금은 갈등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의 미래 의료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보건을 체제가 더 탄탄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우리 정치권에서도 그렇게 같이 머리를 모아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논의의 장을 계속 마련하는 게 우리가 갈등과 타협을 중재하는 정치의 도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단순하게 양을 늘리는 의사의 양을 늘리는 어떤 논의만 할 것이 아니라 더 필요하면 더 뽑되 또 필요가 없어지면 적게 필요하면 적게 뽑을 수 있도록 신축적으로 탄력적으로 기구를 통해서 연구하고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의사정언을 조절하고 그리고 지금은 행위별 숙가제라고 해서 어떤 행위를 하면 거기에 의료보험 숙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환자 중심으로 실제로 얼마나 병이 나아졌는가 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환자 중심의 의료보험 지불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제일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얘기했었던 공공성, 의료의 공공성을 어떻게 녹아낼 것인가 단순히 너네는 의사 집단의 이기주의가 문제야 이렇게 하지 말고 공공의대를 만들든 아니면 의료의사 교육 과정에서 공공적인 감수성이나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같이 가르치든 그래서 그런 소양을 가르치든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공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지 이렇게 급하게 발표하고 정치적 목적이 의심되는 어떤 발표 방법을 취하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아주 핵심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네, 저는 의료계에 있다가 이렇게 국회에 오면서 우리 정치와 의료가 해야 될 일들이 참으로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는 정치를 해야 되고요 또 의료 서비스를 어떻게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최적화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반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유권자들의 표심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공공히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뚝심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의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하루하루가 볼성 사납고요 그런 모습보다는 정말 누가 더 국민 건강 지킴으로서 더 큰 목소리를 내면서 그분들의 신뢰를 얻을 것이냐 이런 건설적인 경쟁으로 갈 때 우리 정치도 오히려 정책적인 그런 대결 그리고 국민들을 같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정치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사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저 또한 최선을 다해서 목소리 내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해드리고요 이 사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응원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열린공항tv 우리 시청자분들 항상 더불어민주당 사랑해 주시고 항상 응원해 주시고 주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총선에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화이팅!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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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